내 97층에서 탔으니께 됐다 오? 오? 와! 와아아아아아악 와 결번 이거 중앙마을로 갈아타는데 17,000원 올랐어 18,000원 미친거 아니야 이거? 18,000원 중앙마을도 주식이 있어?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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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얄마을 오른쪽이 중앙마을이야 이거 아아 나 18,000원 올랐어 와 개꿀이네 나 진짜 약간 나 주식 왜 이렇게 잘해 저거 한번 보자 아 가을마을 주식 손절해야겠다 나 200만원 벌었는디? 어? 오늘 200 벌었는디 오늘? 겨울마을이라고요? 그럼 이게 중앙마을이야? 뭐가 중앙마을이야? 이게 겨울마을이 두개야 아 이게 오른쪽에 겨울마을이 중앙마을이야? 그런가본데? 첫번째가 중앙 야 좀 많이 떨어졌다 저거 흠 흠 나도 돈벌기 쉽구만 최대에 오르는 가격 3% 이런건 돈벌수가 없어 와 등락폭이 왜이렇게 높아 미쳤다 22만원이니까 22,000원까지 오를수 있어 아 자 돌삽니다 돌 자 겨울만사시게요? 아 네네 아 네네 겨울로 꿀좀 사유시장 세당 자 뼈삽니다 다격 후하게 쳐드립니다 긴말 후하게 쳐드립니다 네 저한테 하세요 빵틀 빵.. 빵틀에서 안팔어 주식해볼까 행위도 아니네 유니크 각오사요? 하이 상점하나 까르세요? 어 어 뭐야 이거 뭐하는거지 돌 세 땅? 2,000원 돌이라고 되있는데 아니 굳이 뭐 그 어디에 있죠? 카리보가 저쪽에 있었나? 이쪽에 있었던거 같은데 마켓 10만원 곰젤리 자 가구도 좀 사놓고 빵틀 와 근데 이거 진짜 비싸다 절구 이거 사람들 못 얻겠다 어 10만원 소스용 냄비로 뭐 만들 수 있지? 헤엑 캐러멜 캐러멜 만들 수 있다구요? 소스용 아 아 소스용 얘네 이걸로 뭐하지? 아 이거 스크람블 해그 만들라고 이거 샀구나 내기식이나 해야돼 미쳤다 자 가구 상점 가가지고 좀 해야겠다 겨울말 떡락 다들 주식하다가 망하시네 강패 두목이야 근데 앞이 이게 자 일단 가구 좀 사볼까요 네 뭐 비싼 가구는 안 살 것 같아요 싼 가구들은 좀 사놔야되겠구만 어 이런것도 다 사놓자 나중에 없어서 못 살 수도 있으니까 소라고도 이런것도 사놓고 두칸짜리야? 빵틀 안사시나요? 빵틀도 10만원이에요? 다 빨렸고 하리보 있어야 되지 않아? 이것만 이것만 그러지 않아? 빵틀 하리보 다 없네 철곡의 요정 2만원 5만원 다곡을 샀네 아 나도 가구 싸가지고 이거 돈 좀 뼈도 미친듯이 벌어볼까? 아 맨날 이거 날 여기서까지 그냥 사람들한테 매입하면 되지 농.. 농사할 것도 많은디 소라고도 다른 마을 가가지고 가구 뭐있나 한번 보고 오자 자 일단 각 각 마을좀 돌아볼께요 여러분들 가구좀 뭐잇있나 한번 보자 여러 마을 가구 좋다고? 그것도 사자 다 사 차도 나중에 사자고 차사면 진짜 편하겠다 차좀 있었으면 좋겠다 아 맞아 가구 하나 상자 산다 했는데 안 샀네 와 가을마을 봐 아 이쪽에 있네 아 마을마을 좀 다르구나 아 아니네 가을마을 어떻게 되먹은거야 이거 송사중 함드집 너블집 정신집 가게가 어딨는거에요 이거? 농사장 들러서 서리하라구요? 알아서 기다려봐 일단은 여기서 가구좀 살게요 좋은가구 있을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음 다 팔렸네? 4개짜리가 있었네 다들 돈이 많아서 이거 다 돌아가지고 샀나보네 와 가구 다 빠르다 빠르네 빨라 어이씨 비오네 빨리 나가자 내가 봤을때 웬만한데 다 팔렸을거 같애 안 놀아도 되겠다 돈이 많아가지고 나들 금방금방하네 일단은 농사장이나 좀 한번 스윽 가볼까요 clock 쉼 안녕하세요 날씨가 좋네요 первый 음 아까 그분이 제보했나보고만 자 하하 이거 이거 범죄 저질리기 딱 좋은 날인데 범죄를 못 저질르네 강화소 와 이거 절개에다가 절개로 어 미쳤네 개똑같네 우와 돌검 돌동전 아 돌동전 이래서 살라는거구나 돌을 이 돌도 열심히 해야겠네 철이나 네 안녕하세요 네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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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했습니다 음 뭐지 경찰이 왜 나한테 일시 백천만 십만 백만 데모닝권 백만원인데 난 돈이 많아 일시 백천만 십만 백만 사실 이거 두개 산 다음에 사냥해도 나 개쎄거 같은데 데모닝에다가 날카롱 파이브 붙이면 애드 한 세네방 컷 리치 어 지금 천원 가을 계속 올라 가을 계속 올라 뼈 팔라고 하나 보네 천백원 아 주식이 참 좋은데 자기전에 주식에다가 돈 박아놓는것도 참 좋아 와 가을마을은 또 올랐네 가을마을도 올랐고 가을마을도 올랐고 아니 여름마을 결국 14만원 냈네 아 근데 주식 패치되면 괜히 떨어질 수 있으니까 조금 무섭긴 하다 12만원 근데 확실히 가격 높은거 사야되네 등락폭이 높으니까 내리는 것도 그런데 높은걸 사야되네 아이구 많이 올랐다 응 12백원 몇 개 파는데 몇 개 팔길래 나한테 1200원 나지? 가구 좀 살게요 몇 개 팔라고 그러지? 3. 1,100원 많이 사는데 1,100원 안 돼? 많이 사는데 1,100원 안 되나요? 라고 해야지 안녕하세요 예예 네 주식으로 이득 좀 받는가? 주식으로 많이 벌었죠 200만원 가까이 벌었죠 주식으로 한 6,70만원은 본 것 같은데? 100개 그럼 11만원 어디 계세요? 여기 있어요 100개 11만원이요 장사 수환이 좋네 금방금방 돈 모시는데 돌검 강화해서 사냥하거든요 거래가 좋네 자주 이용해주세요 예 또 돌검 강화할거야 야 이거 장난 아니다 뼈가 350원에서 3배 이상 뛴 물가가 진짜 장난 아니게 뛴다 100만원짜리 근데 이거 2칸짜리네 중형 아 중형이 아니네 50점 중형을 찾아야 돼 이것도 중형 아 나중에 근데 좋은거 나오겄지 야 진짜 미쳤다 많이 흐르겠다 상자 어 상자를 좀 사놔야되겠어 상자가 없으니까 이게 힘드네 자 좀 비슷한 색깔로 응 됐다 오크통도 이쁘다고? 과소비? 괜찮아 이거 나중에 버릴거요 응 이걸로 가구점수 올릴 생각이 없어요 네 나중에 이거 좀 하다가 팔자고 오케이 내가 이거 썬치면 된다 다이아보다 센거 20만원 반나네 자 가구를 하나 일단 놓읍시다 감점되면 안되니까 자 자 일단은 이렇게 놓고 철곡갱이 콩갱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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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다 넣어놓자고 철곡갱이만 하나만 놓고 자 됐어 여기다가 이제 상자 자 좋다 오른쪽 아래 감자 소금 이런것 좀 넣어놓자고 어 4만원도 있네 씨앗 이것도 넣어놓고 안쓰는거 다 넣어놔 절구셀트 이런건 다 필요하고 설탕 나도 필요하고 됐다 중복 감점이 얼마나 되는데 감점이 설치한거 이상으로 감점되는게 아닐걸요 설치한 점수가 감점된다라는거 같은데 어 아 이거 다 팔렸네 오호 와 이거 바로 샀어야됐다 와 전화 끼다가 똥됐네 아이씨 아 이거 사지 말자 163만원 사지말고 어차피 지금 아무리 해도 안되니까 돈을 진짜 미친듯이 불려가지고 할 생각을 하자고 음 어 어 점으로 간다고? 아 그럼 나 이거 주식 사놓을래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 하지말을 났는데 전 주식을 사놔가지고 좀 인생을 다르게 설계해볼게요 음 저는 주식으로 일단 한회차를 뻑해볼게요 왜냐면 많이 달라지거든요 이게 지금 달라지는 폭이랑 달라 엄청 달라져 엄청 떠나갈수도 있는데 음 그림 사놓는것도 중요하겠다 나중에 지금 제일 싼거 사 제일 싼거 오케이 음 어 하나가 약간 불편한데 이거 약간 불편하네요 괜찮아 이러도 얼마나 있겠어 도박으로 따야지 뭐 이러면 자 됐다 11만원 수표 4만원도 있지? 맞어 자 오늘 근데 여러분은 결과적으로는 돈을 엄청 많이 벌었습니다 얼마나 벌은거지? 어 와 진짜 많이 벌었다 나 오늘 30만원 있었는데 지금 200만원 가까이 번거 아냐 겨울 겨울 뭐야 올랐어 이거 이미 뭐야 잠깐 사이에 돈을 벌었는데 여러분들 탈아볼까 어 뭔거야 안 뭔거야 11,000원이었나 원래 여름마을 여름마을과 함께하자 어 아 분산투자 분산투자 인정 이건 분산투자가 답이다 겨울 가을 겨울 아 진짜 오늘 일 열심히 했다 자 오늘 너무 고생했습니다 뭔가 여러분들 사운드가 어 좀 아쉬운게 순이 오늘 이사하느라 어 오늘 잠들었어 코 자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딱 이사해서 그래서 다음에 차되면 이제 또 더 재밌는거 많이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우리 마을에 딱 첫 입주자인데 딱 한 명이 비워가지고 이게 너무 아쉽다 다음에 차에는 누구라도 한 명 영입하려고 해보자 어 에이 한번 해보자고 자 고생 많았습니다 여러분들 굿나잇 다져 돈 많이 벌자 부자 되자 이거 하나당 100만원이니까 400만원 벌자 우리집 가보예요 백만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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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00만원 벌거에요 자 그럼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면서 여러분들 다음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 빠빠 안녕 잘자요 바이바이 icion